아무리 힘들어도 길은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런데 애고의 힘은 약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힘든 조건이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우리 안에는 더 무한한 힘이 있어요. 우리 예전 K철학에서 예전 어른들이 하느님이라고 불렀던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존재가 있어요. 초긍정의 자리가 있어요. 초긍정은 조건 안 따지고 초긍정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거기서 오케이 하늘이 나 죽으라고 이러는 법 없어. 하느님이 애국가에 있는 거 있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게 우리가 말한 K철학의 핵심이 하느님입니다. 신령.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을 리가 없어. 애국가 부르면서 버티세요. 그냥 못 버티니까 학단 강의 들으시면서 몰라 괜찮아 자명하면서 버티시면요.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면서 AI 시대의 영성지능이란 무엇인가. 진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 보호하는 삶이 뭔가를 지도하고 다닐 날이 올 겁니다. 출산 결혼 힘듭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많아서 그래요. 하실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늘이 너는 인류를 위해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그런 일보다는 더 큰 일에 신경 써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볼까요. 지금 AI가 인류 문명을 바꾸고 있고 인류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너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인류를 위해 각성해서 큰 보살, 큰 철인이 돼서 선비가 돼서 인류를 위해 큰일을 해라. 라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할 일이 많아요. 전 인류를 위해 인류의 기본값을 제시해야 돼요. AI 시대에 영성지능, 인공지능 말고 영성지능에 답을 내놔야 돼요. 인공지능은 서양이 답을 냈어요. 그러면 이 아시아에서는 어떤 답을 내줘야 되느냐. 아니 몇천 년간 철학 공부한 동양철학의 그 결론 하나가 없잖아요. 그게 뭔데요. 영성지능이요. 중국 문화혁명 하면 나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답 못 낸다 하고 나라가 떨어졌다고요. 일본이 지금 답 내겠어요. 자기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젊은이들 눈이 죽어 있어요. 철학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뭔데요. 태극기가 그냥 태극기가 아니죠. 전 인류가 다시 시작할 태극, CR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주역에서는 감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방. 감방에서 문명이 끝나고 새 문명 시작도 감방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해줘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한테 맡긴 사명이에요. 너희가 태극기니까 인류의 태극, 인류의 기본값 새로 가르쳐줘라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요. 공산주의도 알고 자본주의도 알아야지 인류의 새 기본값을 내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남북한이 태극 모양으로 딱 힘이 물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긴장 속에 살게 했죠. 전시 상황 아닙니까? 우리도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몸이 힘들고 아픈 거는요. 거기서 그걸 이겨내는 정신력을 배양하라는 겁니다. 그 역경 속에서 그 모든 걸 이겨내는 인간의 기본값을 깨달아가지고 전 인류의 모범이 되라.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기다 어쩌다 뭐라고 하는데 태극기처럼 주변 4대 강국이 다 껴가지고 위에는 태극기처럼 위에는 빨간 나라 북한이 있고 건공감리처럼 러, 중, 미, 일 딱 껴봐야지 그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집어야 돼, 저기는 집어야 돼 저 라인 타야 되나, 이 라인 타야 되나 근데 우리가 이 태극이 딱 전세계 모범이 될 정도 이 분열만 극복하면 이 위기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내면 전세계 동서남북 사방을 호령한다 해서 대칸민국이라니까요. 대칸민국 되라고 이미 국호도 잡아놨는데 대한인데 중국에서 그런 데잖아요. 니네는 나라도 작은데 왜 대한이냐고 자기 나라는 중국인데 대중소에서 왜 우리가 더 대를 먹고 있죠? 중국이 중을 먹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린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K-문화가 있잖아요. 이걸 희망을 보여주는 게 K-문화예요. 물질문명 차원에서는 반도체, 군사력 저희가 군사력도 뭐 탄약 생산 이런 것만이 아니라 현문이 첨단 무기들, 반도체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꽉 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력 있는 나라인데요. 왜 우리 가진 거를 활용을 못하세요? 이게 쓸데없는 국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팩트, 우리가 가진 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보살도예요. 우리 가진 거 가지고 우리 민족 지키고 전 인류가 잘못된 길로 안 가게 막을 수 있어야 보살도예요. 동북아시아 이게 이런 것도 우리 아니면 또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중국의 대만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일본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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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대 일 한 제가 이걸 그려드린 이유가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 아까 4대 주변 나라들 얘기했는데 우리 대칸민국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대칸민국 청년들도 같이 고민 좀 해보세요. 이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치고 있죠. 중국은 지금 대만을 먹으려고 합니다. 대만 먹으려고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 중국은 100년 이상 계획을 갖고 있어요. 중국 계획이요. 대만을 여러분 왜 먹으려는지 아세요? 대만 대만 먹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만 뺏겨 대만 우리 혀만하고 한국 혀만하고 젊은이들도 싫어하죠. 대만 대만도 우리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대만이 계속 시비 건다는 것만 올라오고 하잖아요. 대만이 한국 싫어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일본하고는요. 일본 사지 안 한다고만 계속 반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자꾸 일본하고 한국 멀어지게 하죠. 생각해 보세요. 한국 남한에서요. 그 진보세력이라는 소위 세력들이 자꾸 반일... 일본은 원래 사죄 안 한다니까요. 약자한테는 우리가 강해지면 사죄한다니까요. 강해져가지고 어떻게 일본을 극일할 건지 이건 얘기 안 하고 일본하고 반일 감정만 부추겨가지고요. 부추겨가지고 우리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한국이 계속 중국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자꾸 중국으로 반미 또 미국하고 멀어지게 하면서 자꾸 중국에다가 이렇게 끈대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뭔 짓거리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남한 진보정권이 자꾸 햇볕 청책 써가지고 결과가 뭐였죠? 북한 핵 개발했죠. 미국 진보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중국 지원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이 차곡차곡 준비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요. 지원해주면요.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 될 줄 알았어요. 그걸로 다 군사 무기 개발하고 반도체 개발하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끊은 겁니다. 큰일 나겠는데 제재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한 짓거리들을 해요. 이상한 짓거리들을 한다고요. 여기서 남한에서도 사실 잘못된 햇볕 정책으로 북한이 핵만 갖추는데 도와준 꼴이 됐죠. 한국의 오판, 미국의 오판.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등 쳐먹어요. 일본 반도체 날려버렸죠. 지금 한국이랑 대만 날리려고 하고 있죠. 미국 하는 짓거리가. 필리핀, 다 베트남. 다 지금 미국이 꼭 필요해서 지금 동맹을 우리가 맺자고 하는 거지 미국이 그래도 필요하니까. 미국한테 다 뒤통수 맞은 나라도 있다. 지금 필리핀, 베트남까지. 또 중국에도 다 뒤통수 맞은 나라도 있다. 친해지면 다 뒤통수 때립니다. 여기 먹으려고 하고. 친해지면 다 뒤통수 때려요. 중국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게 뭐냐면요. 일본, 남한, 대만.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대칸으로서 의견을 내본다면. 실제 대만에서는요. 부통령을 여기만 한 분이, 두 번이나 여기만 한 분이 이 세 나라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대만은요. 나라로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무기가 없어요. 한국에서 무기를 조금만 도와줘도 여기는 친한파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한국이랑 일본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한테 먹퀴리만 남았다고 판단하는 나라입니다. 한 대 일 동맹을 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 이 세 나라는요. 특징이 유교국가입니다. 불교도 같이 다 불교도 강하고요. 유교, 불교 국가예요. 어느 나라보다 문화권이 같고 민주주의. 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러랑 여러분이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문화적으로. 대만 가서는 살 수 있죠. 일본 가서는 살 수 있죠. 왜?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어디랑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될지부터 좀 감 잡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왜 싫어하냐고. 싫은데 대만은 한국 싫어해요. 원래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라이벌은 캐릭터 겹치고 라이벌이었거든요. 싫어해요. 그런데 중국한테 지금 먹히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이 대만이라면 지금 중국한테 먹히게 생겼는데 한국하고. 그래서 대만 입장도 한국이 손 잡아줄까? 우리가 그렇게 혐한했는데.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원래 한국과 대만은 친했어요. 여러분. 대만의 장계석 총통이 어느 나라보다 상해 임정을 지지해줬고 카이로 회담때 장계석 총통이 주장해가지고 우리 독립되는데 일조하셨어요. 장계석 총통이. 이해되세요? 그런데 중국이랑 국교를 맺다 보니까 대만과 국교 단절했다고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단절해버렸고 전 세계에서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대만은. 지금 이해해줘야 된다고.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런데 식민지였던 일본과 국교를 끊어버려서 밉고 또 우리처럼 치고 나오니까 라이벌 나라인 한국과도 동맹을 맺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중국이 시시각각 대만을 먹으려고 계속 군사력을 모으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이런 상황 인식 어떠세요? 어느 때보다 이 세 나라가 견고하게 지내야 되겠죠. 물론 이러면 중국의 제재를 받겠죠. 그런데 중국이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어느 색깔을 써야 되는 거야. 너무 센 색을 썼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왜 먹으려는지 아세요? 보세요. 중국의 계획이요. 대만까지 먹으면 이 해업을 먹습니다. 일본해와 대만해가 우리를 막아버려요. 우린 완전히 고립됩니다. 물건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라인이 끊기고 이제 일본의 양해구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중국이 양해해 줄 리가 없으니까. 이해 되세요? 지금 중국 계획이 이렇다니까요. 대만 먹고 그 다음 필리핀까지 해가지고 더더더 치고 나오는 게 목표.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는 게 목표라니까요. 지금 중국이. 필리핀 먹으려고 해요. 그 다음 필리핀 먹고 이 해업을 계속 확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고립돼요. 지금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일본한테 늘 아쉬운 소리 사죄하면서 일본한테 제발 우리 이번에 한번 배 통과해달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지도 좀 보세요. 일본하고 대만 사이에 지금 완전히 딱 막히게 돼 있어요. 대만은 이걸 100년 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래도 여러분 지금 대만이 혐한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겠어요? 대만 젊은이도 똑같은 이 상황 인식이 되면 지금 중국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대만 젊은이들도 머리가 지금 강타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 치아에 살아야 되냐? 98%는 중국 밑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당 쪽이 예전 국민당 쪽이 중국과 합작하겠다고 해요. 예전 국공합작을 이어서 합작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조금만 대만한테 잘해져도 대만은요? 하느님 만난 것 같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도 이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중국 계획이 있다니까요. 공산당은 100년 단위로 계획자입니다. 어떡하실까요? 해상권을 뺏긴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나라보다 문화적으로도 유사하고 같은 민주주의 나라인 이 세 나라가 못 뭉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역사적으로 다 뺏겨서 했다고 치면 그때 그 전에 그 세 나라는 뭐 했는데 이 세 나라는 도대체 왜 중국이라는 공산당한테 퍼주고 있고 왜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고 이 모든 나라들 뒤통수 친 왜 미국만 보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후손들한테 거기는 공산당이 일당독재니까 100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5년 단위로 나라가 캡판대요. 5년 단위로 나라가 한 정권이 들어서 싹 털어먹고 나가고 다음 정권 엿먹으라고 똥 싸고 나갑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다 빚내놓고 나가버려요. 무리하게 자기를 끌어다 쓸 건 다 끌어다 쓰고 똥 싸놓고 나가버립니다. 한 정권 한 정권이. 중국은요. 공산당이 100년 계획을 짜서 모든 공산당 간부들이 협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미국도 못 들어와요 그러면 미국도 못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필리핀 지금 다 뺏기면 미국도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세요. 베트남도 미중 다 짜증나 있고요. 필리핀도 미중 다 짜증나 있어서 친미했다. 친중했다. 지금 애매한 노선 건너라고 막 날립니다. 대만 지금 대만도 미국이 도와줄 것밖에 못 믿고 있는데 미국이 예전에 조약 끊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북교 끊었기 때문에 대만이 미국도 사실 온전히 못 믿어요. 일본도요. 반도체 미국한테 뒤통수 맞았고 지금 대만이 뒤통수 맞고 있죠. 대만 뒤통수 맞고 우리나라 반도체 뒤통수 맞을 거잖아요. 앞으로 자 어때요. 이 다섯 나라 뭉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더 문화적으로 가까운 대만을 중국으로 한중일 동맹이 맺어지고 한대일 동맹이 맺어지고 필리핀 베트남까지 끼워주는 식으로 해서 아시아 이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완전히 일본 해상로를 우리가 막아버립니다. 이 다섯 나라가 뭉치면 일본 해상로를 막아버립니다.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이 아시아 아시아 모든 곳에서 한국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입니다. 그쵸. 한국이 주도해야 돼요. 일본이 주도하면 다 안 좋은 일본하고도 안 좋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한국이 주도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베트남하고도 우리가 베트남하고도 안 좋지 않나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베트남하고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쵸. 어떠세요. 우리나라 지금 섬이에요. 북한 위에 북한이 좀 밑에 바다밖에 없는데 바다 막히면 우린 끝나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만 부청통 여기 맺던 분이 주도하는 거예요. 한국 눈치 보고 한국이 오히려 해줄까 눈치 보고 있어요. 어떠세요.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잖아요. 미국한테 다 뒤통수 맞은 나라들이에요. 중국한테도 뒤통수 맞는 나라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동북아 해양을 봉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칸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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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칸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5년짜리 계약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죽을 때까지 백두산적을 위해 살다 죽을 겁니다. 저희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이 나라들이 왜 이 나라에서 어른 역할 형 역할 못 하냐고요. 동생들이 좀 지랄대도 껴안으면서 형 역할 우리도 100년 멀리 보고 껴안으면서 가자고요. 사죄하고 안 하고 지금 당장 그게 급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만도 지금 우리 혐안이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중국이 여기까지 밀고 들어와 버리면 우리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맞봄나라들이 다시 공산정권 치하에 어떻게 들어가요? 홍콩 보면 알잖아요. 홍콩이 어떻게 사나요. 지금 대만도요. 못 들어간다고요. 홍콩 걸로 알 거기 때문에 근데 대만은 군사력이 없다고요.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손 잡아야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놀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가리 나누다가 재밌지 않나요? 신바람 좀 나세요? 살 길이 좀 보이세요? 중국 나쁜 애하기 전에 공산당은 나쁜 애하기 전에 무서운 게 공산당은 한다면 합니다. 그게 무서워요. 대만은요.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국교가 수교가 안 되고 모든 나라들이 지원할 수가 없어요. 대만은. 무기 지원을 못해요. 이번에 그런데 미국이 6천 몇백억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에 중국이 또 난리 치는 겁니다.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대만을 도와줄라라. 그런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조금만 움직여도 대만은 엄청나게 고마워하게 돼 있습니다. 형의 마음이 되자고요. 너네 혀만 했지. 일본 너네 자꾸 독도 지랄되지. 사죄도 안 하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크게 보세요. 북한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구슬려서 끼게 해야죠. 북한까지. 북한도 지금 중국 때문에 죽겠군요. 기억나시죠? 김정은이 미국 장관한테 그랬나요?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북한 먹을까 봐 걱정된다. 자기 죽일까 봐 걱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때요? 북한도 같은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지랄같긴 하지만 지랄같은 형제지만 북한까지도 나중에 껴야 남한이 태극이 하나가 되죠. 분열이 그러니까 멀리 보고 통일 비용이고 나발이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면 이 수밖에 북한하고 대치 상황도 끝내야 돼요. 북한하고 전쟁 상황을 끝내지 않으면 남한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뭐 통일 꼭 어떤 통일이든지 간에 대치 상황은 끝내야 돼요. 남북 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죠? 전시 상황은 끝내야죠. 대만이여 동지가 되라. 일본도 예전에 과거에 한집들이 있지만 일단 동지가 되라. 일단 동지가 되라. 대인배 형님의 나라가 되자고요. 지랄되는 거는 계속 중간중간 지적하면서 끌고 갈 어떠세요? 다이나믹 한국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꼭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해보자는 거죠. 좁은 시야만 갖고 있지 말자고요. 깨워서 몰라 괜찮아 참나절에서 보면 뭐든지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오늘 스승의 날 덕담입니다. 더 자명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의견 바꿀 겁니다. 더 자명한 쪽으로 가자고요. 이런 생각 안 하니까 해보자고 한 거지. 더 자명한 쪽으로 가자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북한도 중국이 다른 민족 어떻게 다루는지 봤죠. 필리핀도요. 중국이 중국 잘해주니까 좋다 했다가 바로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이 또 그러니까 바로 친미 노선 탔다가 또 미국이 뒤통수 때리면 친중 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양쪽 나라에 다치인 나라들이에요. 미국도 그래요. 중국도 그러는데 미국으로 티벳골 난단 말이에요. 북한도 그러니까 김정은도 티벳골 날까 봐 쫄아있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면 바로 밀고 들어올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들끼리 좀 합심하자는데 못할 거 아니지 않나요? 일단 한류 문화를 우호적으로 다 봐준단 말이에요. 대만은 좀 질투하는 게 있죠. 질투하는 게 있지만 또 모릅니다. 한류가 대만에 또 한류가 영향 주잖아요. 저 이 얘기 하나 드립니다. 제가 늘 하던 얘기 아니에요. 대칸이 대칸 얘기 제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 긴장하라고요. 중국 역사상 대칸이 뜨면 중국은 먹혔어요. 징기스칸이란 대칸이 나오니까 몽고족이 다 똑똑하고 좋은데 자기들끼리 소모전하고 있을 때 리더가 하나 나와가지고 훌륭한 리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나와서 대칸의 리더십이 있을 때 몽골 그 나라가 못 살던 나라가 뭉쳐서 중국을 먹었습니다. 세 개를 먹었습니다. 징기스칸이 그 다음에 야율 아보기 같은 금태조 같은 대칸이 나오니까 금나라가 송나라 절반을 먹었죠. 그리고 청나라 저희 누루아치가 대칸이에요. 대칸 누루아치가 나오니까 청나라 중국 뺏겼습니다. 중국은 대칸 뜨면 뺏겨요. 대칸이 언제 뺏기느냐 대칸이 아시아인들을 뭉칠 때 몽골족들을 뭉칠 때 꼭 몽골족은 아니라도 대한민국이 주도가 돼서 일본 대만 만약에 필리핀 베트남까지 묶을 수 있다면요 진짜 대칸민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칸이 등장하면 중국은 항상 힘 못 폈어요. 요즘 시대에 전쟁에서 쳐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중국이 항상 힘 못 폈다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름만 대한할 게 아니라 대칸같이 한번 굴어보자는 거예요. 저는 아시아 다른 부족들 은원 따지다 보면 절대 리더십 발휘 못합니다. 억울한 것도 좀 품어주고 해야지 따라오죠. 자 보세요. 억울한 걸 품어주고 그래도 따라오라고 하면서 리드를 해버리면요. 잘못한 거 있는 나라들은요. 더 캥기니까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더 잘하게 돼 있다고요. 중국 카운터가 대칸이군요. 그래서 대칸민국 우리가 외칠 때마다 중국은 쫄게 돼 있습니다. 대칸 하면 쫄게 돼 있어요. 역사적 안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거든요. 각자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서 힘을 집중시킨다. 대칸이란 전 세계를 쓸어버리더라. 예전에는 무력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문화의 힘으로 하자고요. 왕도 대칸 폐도 대칸이 아니라 봉우 선생님 주장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한중일 일본도 아니죠. 한중 인도까지 연합해가지고 일본은 당연히 끼고 전 세계를 양신문명으로 호령한다. 이게 개벽이었거든요. 봉우 선생님이 꿈꾸신 그래서 저는 이어받아서 주장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대칸민국이다. 대칸을 보유한 백성들의 나라다. 아시아 다뭉쳐 아시아의 모범 아시아의 황극이 되겠다. 우린 중국이나 미국처럼 그 지랄 안 한다. 홍익보살 홍익인간 실천강령도 되죠. 홍익인간 실천강령 14조만 따르자. 우리 아시아는 이제 14조 따르자. 그냥 이거 말보는 시비 걸지 말자. 이것이 인간의 새 기본값이다. 이거 외치는 나라 왜 못해요. 해보자고요. 패도에 뒤통수 맞은 나라들 다 붙어. 왕도가 뭔지 보여주마. 왜 이런 꿈도 못 꿔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한 정부 우리나라 5년 단위로 한 정부한테만 바랄 게 아니라 국민 자체가 꿈을 꿔야 된다니까 민국이니까 제국이 아니잖아요. 민국이니까 백성이 주인인 나라인데 백성들한테 제가 외칩니다. 같이 꿈꾸자고요. 우리도 백년계획 짜면 돼요. 왜 안 돼요? 홍익학당이 있고 또 홍익당이 있잖아요. 버텨보겠습니다. 전정권에서 K를 아무데나 붙여가지고 기분 나빴대요. K방역 뭐 이런 칸이라고 읽은 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언어 하나 우리 법계를 바꿉니다. 기분을 언어가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법계가 정치 지도자들이 좀 무능하죠. 코인이나 하고 지랄을 하고 있죠. 지살길 사리사욕 밖에 안 챙겨서 그래요. 정치인들의 무능함은 걔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IQ 우리보다 좋은 애들인데 다 곳이 몇 개씩 패스한 애들인데 문제는 뭐냐. 양심이 없어요. 사리사욕만 추구합니다. 양심이 별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공직에 있으면서 나라에 의한 결정을 해야지. 나라에 의한 결정 안 하는 게 좌우 다 문제입니다. 지들 사리사욕 챙기는 게. 국민이 백년계획 짜자고요. 아시아 환극 되자고요. 우리가 김구 선생이 얘기하신 문화로 전세계 모범이 되는 근원이 되는 문화로 목표가 되는 나라 되자고요. 왜 안 돼요. 일본도 메이주이신도 다 그렇죠. 의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작은 학교에서 시작해서 다 인재들이 거기서 배양됐습니다. 홍익학당에서 시작할 겁니다. 홍익학당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인재들이 나와서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찬란하게 빛나는 등불이 되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거 보는 게 소원입니다. 거기에 일조하는 게 소원입니다. 대칸민국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죠. 중국이 역사에서 패권을 놓친 건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패권을 잡게 된 건 칸이 패권을 잡아서 그렇게 된 거군요. 중국 역사랑 또 칸을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칸입니다. 항상 뺏겼거든요. 주도권 이상하게 쟤만 만나온 지네 다 천적이 있는 법이에요. 몽골족 칸 나오면 중국이 힘 못 씁니다. 묘하게 이상하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초공정의 힘을 갖게 되길 바랬어요. 정신적으로 이미 지고 들어가면 뭔 답이 있겠어요. 힘내시라고 생각도 좀 더 여유있게 생각하실 수 있게 팩트잖아요. 역사적 팩트 중국 대칸 때문에 항상 망했어요. 지금 중국이 어느 때보다 희망을 품고 전쟁 불사하고 최강대국 만들고자 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도 우리 계획을 짜서 우리 뜻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왜 남의 나라 구경만 하고 있어요. 시달리면서 어차피 그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치명타가 될 일인데 대만 하나 뺏긴 우리랑 뭔 상관 할지 모르지만 다 거긴 계획이 있어서 하는 일입니다. 스승의 날 좀 덕담이 됐나요?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쏴야죠. 입은 살아있으니까 입으로라도 일단 쏩니다. 말을 자꾸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찜찜해서 하게 돼요. 말만 하자 찜찜하네. 뭐라도 하자. 참나의 힘으로 대칸민국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대칸민국의 국민이시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바쁘셔야죠. 여러분 유튜브 더 연구하시고 유튜브 뒤지면서 더 고급 정보 끌어오세요. 유튜브 연구하시고 자명한 국제정세나 세계정세 계속 밝아지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탐구해보자고 우리 조선 말처럼 그렇게 무능하게 당하면 되겠어요? 지금 그때같이 안 당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강한 나라인데요. 그때는 정말 무능하게 당했잖아요. 리더부터 백성까지 다 제대로 힘 한번 못 쓰고 나라 뺏겼잖아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할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위쪽에 여기 중국 위쪽에 몽고 몽고 한국이면 환장하죠. 이렇게 한번 돌려보죠. 몽고까지 어때요? 몽고는 진짜 길에 가니까 한국 같던데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우리 조상들이 고생한 보람 있을 겁니다. 반드시 몽고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른다는 몽고 진짜 여기 진기스칸 대칸의 나라입니다. 여기도 하객진 같죠? 중국 숨 막히겠죠? 티벳까지 위그르 여러분 위그루 여러분 위그루가 여기도 카네 나라예요. 위그루도 카네 나라입니다. 돌골 투르크 후에입니다. 돌골 투르크 다 우리 흉노족 다 우리랑 다 친척들이에요. 티벳도요. 다 우리 친척들이에요. 몽골족들 여기 위그루도 카네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그루가 처음 이슬람 받아들였을 때 회교 받아들였을 때 회교를 이슬람 알라를요. 알라를 뭐로 인식한지 알라를 처음에 위그루 여기 투르크 족이었다니까요. 칸 카네 나라 였다니까요. 칸이 다스리던 거기서 알라를 탱그리라고 생겨요. 탱그리 탱그리가 하느님이잖아요. 탱그리 신으로 받아들여요. 탱그리 큰 그림 망했는데요. 중국 망했는데 티르기 형제국 까지 있지 않나요. 이쪽에 티르기 구 터키 다 똑같아요. 터키나 이그루나 돌걸 투르크 회에요. 투르크 회입니다. 중국은 이니 망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이 그림 한 장으로 떠올랐다는 게 대단하지 시진핑 뒷목 잡는 이런 이야기들 터키 한국 형제국가 자 625 때 중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 못했죠. 중국 때문에 통일 못했어요. 인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중국 때문에 통일 못했죠. 인과 도로 얘기할게요. 터키 우리 도와줬습니다. 중국 때문에 막판에 중국의 인해전술로 통일 못했습니다. 그쵸. 중국이 지금 대만 먹어서 통일 하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통일 안 될까요. 대만 못 먹게 될까요. 인과론 이라면 여기까지 인과론 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중국 분들도 보실 텐데 다 같이 잘 되자는 겁니다. 중국 이 야욕을 꺾어야 돼요. 티벳 미구르 먹고 보세요. 중국에 사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티벳 이구르 먹고 대만 먹고 강대국 되겠다는 발상이 지금 시대에 맞는 발상 이에요. 언제까지 공산당 세상이 계속 갈 것 같은데요. 100년 계획 짜면 뭐예요. 누구나 계획은 있습니다. 한데 처맞기 전까지 대칸민국 있습니다. 나라가 작은데요. 되게 맵다는 거 한번 보여주죠. 우리가 픽업 하죠. 우리도 과역 부리면 뱉어진다는 걸 보여주죠. 양심국가 자명한 나라가 대칸민국 재밌지 않나요. 이런 나라 여러분 정치인들 너무 이제 믿지 마세요. 우리끼리 놀자고요. 정치인들은 일단 큰 사고나 치지 마라. 정치인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정치인들 빠가대고 막 빠가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이 더 현명해요. 진짜 정치인보다 국민이 더 현명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대선후보 나가서 이 말한 것 그때 많이 돌았죠. 항상 우리나라는 정치인 때문에 위기와 공란을 맞았고 국민들이 나서서 항상 이 나라를 구했던 나라입니다. 이 역사적 경험을 생각하세요. 정치인들 어땠어요? 6.25 때 임진왜란 때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되게 잘 가요. 리더들 신나게 도망갑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버틴 거예요. 모든 국란을 이겨내고 국민이 정신 차려야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상황에 훌륭한 정치인 배출도 국민 몫이고요. 국민이 더 각성하자 이겁니다. 사리사역 사리사역 우선시하는 정치인이 무슨 정치인이에요? 결국 국익을 위하는 것은 국민 밖에 없어요. 우리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이니까 이 나라가 결국 국민이 이 나라 지킨다고요. 정치인 바가 되지 마세요. 제가 정치인 바가 되는 것을 일반 광신 사이비 나는 신이다 에 나오는 그 사이비 종교들보다 더 두려워한다니까요. 정치 바들을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랄하게 욕하면서 하는 게 정치 바 밖에 없어요. 왜 그게 제일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게 이 주인들 전체를 광신자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국민들의 신성한 여론 형성까지 다 막아버리니까 광신자들이 정치인이 뭐라고 정치인 욕은 별로 안해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정치 바 욕은 많이 해요. 같은 주권자가 이적질을 하니까 인력 사상 가장 사람 많이 중인 게 홍의병 이라고 하더라고요. 홍의병 홍의병 들이 그렇게 정치인 나팔수 역할 하니까 나라가 문화가 가버렸죠. 그때 그렇죠? 이 정치적 혼란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계속 당하잖아요. 좌우 바뀌면서 계속 당해요. 좌가 들어와도 뭐해요? 자기들 이익되는 것만 챙기고 털어먹고 튑니다. 우가 들어서도 또 자기들 이익되는 것 먹고 튑니다. 국민들만 손해봅니다. 근데 거기 뭐가 좋다고 그 정치인들 들러리를 하세요. 도대체 왜? 왜 국민 편이 안 되고 정치인 편이 되시냐고요. 우린 대한민국 대칸민국인데 대칸민국의 나아갈 길 대칸민국은 계획이 있다. 큰 그림이 빌드업이 나름 됐을 거예요. 하늘이 하신 빌드업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신 놓고 있을 때 하늘이 수를 놓으신 게 있어요. 지금만 정신 차려도 중국 백년계획 있다는데 백년계획 짠다고 인간이 짠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면 하늘이 빌드업 해놓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어요. 우리 선저 때부터 해놓은 거 다 이용해가지고 저는 그걸 노립니다.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잘 그려도 된다고요. 저는 주장이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과 함께 하는 일이니까 하늘이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못 읽어내니까 그 수를 못 쓰는 거예요. 인과법이 있습니다. 인과법 가지고 활용해야죠. 중국이 세계 최강자가 되면 인류가 살만 나겠어요? 한국이 해야 예능이라도 재밌지. 넷플릭스 TV라도 재밌지. 안 그래요?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겁니다. 문화 대개벽 일어날 겁니다. 지난 3천년 빌드업 된 철학 총정리 앞으로 3천년은 대칸민국이 주도한다. 이겁니다. 저희 선생님 주장이 이거예요. 가보죠. 누구나 계획이 있다. 하늘한테 한 대 막기 전까지 그런데 우리는 하늘이 계획을 짰다. 지저스 뒤졌어.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칸민국 만세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면 돼요. 양심 최우선으로 해서 멀리 보고 가자고요. 늘 함께 하시죠. 여기 제가 동지가 되라 이 말이 너무 많은 의미들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제 동지 되주시기로 오늘부터 선언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오늘부터 바쁘셔야 돼요. 할 일이 많습니다. 유튜브 뒤지면서 정보 모으시고요. 우리나라 살릴 길 일단 우리나라부터 살려야죠. 우리나라부터 양심 건국 양심 건국해서 양심 광복할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나라 만들고 정치인들이 아무리 지랄대도 우리나라 안 망하게 국민들이 술을 써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활용하셔야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끌려다니지 말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도 잘하는 게 있으니까 활용하자. 지난 정권이 친중 정권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난 정권의 정책들은 이번 정권이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한미를 같이 가자고 한 덕에 일본하고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이때 더 치고 나가서 일본만이 아니라 대만까지도 해서 우리 한대일 삼각 동맹 한번 맺어보자. 이게 정치인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큰 그림 속에서 국민들이 술을 놓는 대한민국 대칸민국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칸민국의 거의 천하산분지책처럼 삼각 동맹을 맺어서 천하산분지책 아닙니까? 중미가 맞붙은 이 사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졌던 나라들 다 연맹 맺어서 한번 힘을 모아보자는 거니까 신 천하산분지책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날이었습니다. 잊지 말자고요. 대칸민국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하늘이 꿈꾸신 큰 계획을 우리가 이룰 뿐입니다. 애고는 거둘 뿐입니다. 애고가 아무리 백년 아니라 이백년 짱짱한 계획 천년만년 짜도 하늘이 한방 치면 끝납니다. 하늘의 계획을 따라야죠. 우리는 하늘의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어느 종교 철학보다 하늘과 함께 수작하는 걸 중시하는 홍의학당입니다. 제가 절대 이 나라 포기 안합니다. 이 인류 포기 안합니다. 5년짜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홍의학당이 앞장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항상 대국민 교육을 제일 중시합니다. 같이 같이 대칸민국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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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